안녕! 오늘 무신사 뷰티 페스티벌 왔습니다. 동승 씨 이거 뭐죠? 오늘도 저번에 올리브영처럼 팬분들 만나면 선물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다시 듀스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가고 있지만! 안녕하세요. 먼지 뷰티는 다슈다. 우리 우석이 형! 잘생겼어. 어... 하니탄이라도 아래에 있다면 제가 참여 선물만 주는 거예요. 시작! 2, 2... 4, 3... 4, 2... 다음 덱장장장! 이렇게... 어... 오... 쓰고 당기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체험하러 왔는데 어떻게... 가운데 맞추시는 분? 여기 여기? 이렇게 안주라는 거 아냐, 이거는? 안 잘... 다시! 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맞춤 되는 건가요? 좋은 거 같아요! 얼음에 뿌리면 되게 좋겠다! 닫았으면! 닫았으면! 닫았으면 또 이렇게! 저 아세요? 갖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우산이 챙길까마가 막걸리! 나 약도 가져... 칼리나 님 네! 저 왔습니다! 우리 직원 같아요? 제가 이걸 나눠 드릴게요! 그래, 그래, 그래! 깜짝이 핸드크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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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한다! 모델이 됐으니까 형 한번 쓰셔야죠! 왜 안 쓰진 못하니? 좋아요! 이거 해줘야죠! 일단은 뭐 따로 딱 할 건 없는 거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볼 뽑으셔가지고 사은품 되게 해준거죠? 핸드크림! 이거 진짜 냄새 진짜 좋아요! 자비싱크림으로 나온 거예요! 딴 데보다 잘 눌려요! 오늘 가슈! 1일 라이바 이렇게 끝났고요!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이제 퇴근하려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